조화재 TV 송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교육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의대가 의대생 780명에 대한 휴학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의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총장 권한으로 다시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보복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교육부가 상당히 모양 빠지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벌이고 있는 서울대 감사는 보복성 감사이고 대학에 대한 겁박이다. 당장 철회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대 유홍림 총장에게 야당 의원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조건 없는 휴학생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총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대로부터 교육부 방침대로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학사 운영은 의대에 자율권이 있다. 휴학 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에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의대 학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무리하게 40개 의대에게 공문을 보냈죠. 지금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절반가량이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 권한은 의대 학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도 의대 학장의 권한으로 이 휴학 승인을 한 것인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감사까지 보복성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그리고 서울대 같은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의대 학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이 휴학 승인을 총장이 뺏어와라. 총장이 이걸 직접 관리하라라는 이건 학칙을 무시하고 직권남용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칙도 무시하고 앞으로는 의대 학장이 아니라 총장이 이런 휴학 승인을 직접 하겠소라고 공문을 보낸 대학도 나왔습니다. 강원대 사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대가 반기를 든 겁니다. 이건 의대 학장의 고유 권한이고 총장은 그걸 존중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죠. 지금껏 교육부가 의대를 향해 내놓은 모든 방침들, 탄력,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등등, 비상대책안 모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10월 달입니다. 어떻게 지금 1년 내내 수업 안 한 것을 어떻게 몰아서 불과 3, 4개월 동안 어떻게 2배, 3배 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돌팔이 교육을 하라는 주문인데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휴학 승인을 해야지만 이 학사가 그나마 좀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복성 감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자만심하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의향이 있느냐? 대체 바로 잡는 게 뭐죠? 바로 잡을 의향이 없느냐? 이에 대해서 유 총장, 학장이 휴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을 총장이 다시 번복해서 승인하는 행태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행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에 적법한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정의원, 의대 김정은 학장이 의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독단으로 집단 휴학을 방주하고 묵시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니 의대 학장이 의사 편들기 위해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 준 거다? 대체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 총장, 이번 휴학 승인은 사전 보고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당 의원은 어쩌라는 거죠? 휴학 승인도 안 된다. 그리고 집단 유급도 하지 말아라. 강제로 진급시켜라. 아니 의대 교육을 이렇게 날림으로 막 하라는 겁니까? 국민 생명 위협받는 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지침, 모든 공문, 지금 대학을 향한 모든 겉박들이 이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고 헌법 위반인데 이거 그대로 형사처벌 다 물어야 됩니다. 자 이뿐 아니라 유 총장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본부와 의대는 학생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의대는 휴학 승인 과정에서 주임 교수 회의 등 여러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의대는 학생 복귀 노력이 한계점에 달했고 이대로는 현실적인 교과 운영이 어렵다고 봤다. 이것이 휴학 승인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집권 여당은 자꾸만 법을 어겨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 휴학 승인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죠. 자 그런데 대학 측은 우리는 절차대로 충분한 협의와 회의와 절차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학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의대 고유의 권한이다. 그걸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학생 복귀라는 목표는 교육부는 물론 우리 대학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번 휴학 승인도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자적 관점에서 맞는 결정인데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이건 교육이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따라와. 왜? 지금 뭐 윤석열 신기 경우 하겠다는 수준으로 지금 교육부가 모든 일을 벌여왔죠. 자 그래서 대체 누가 정말 교육을 생각하는 참 교육인인가? 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보복성 감사 그것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 다 갖췄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대체 뭘 지적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호 위원이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보복성 감사이고 대학에 대한 겁박이다. 즉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김용호 위원장. 2조 장관에게 감사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장관이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아주 모멸감을 느꼈다. 오늘 국감 끝나고 서울대 감사 중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말하라. 교육부 담당자에게 이렇게 주문한 것이죠. 감사를 당장 철회하고 휴학 문제를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당은 보복성 감사라고 교육부를 질타해왔다. 의대정원 문제로 야당 도움을 받아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서울대 감사는 빨리 철회하라. 그게 장관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감사를 철회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면 계속 뚜벅뚜벅의 형사처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오전에 강원대학, 강원대 의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공문을 보내서 엄연히 학책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은 학장의 권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정결 사항도 아니고 원래부터 의대 학장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책 개정도 없이 공문 하나 띡 보내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총장이 휴학 승인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대체 교육부가 공문과 그리고 뒤로 얼마나 대학 당국을 협박했으면 대학이 이런 식의 정말 이건 빼박 직권남용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빼박 직권남용 이런 위법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교육부 장관부터 당장 지금 민주당은 엉뚱하게 그냥 검사를 탄핵할 게 아니라 이렇게 빼박 증거가 넘치는 이런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나 당장 탄핵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빠를 겁니다. 네 직권남용에 헌법 위반 학생들이 휴학할 권리가 없다 아니 학칙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이건 불가침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죠. 학생들이 휴학할 권리는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이거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학칙이 학교장의 승인을 요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그게 승인 없으면 휴학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휴학할 권리가 있는데 휴학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부터 교육부 장관까지 당장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탄핵당에서 직무 정지시켜야 할 이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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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